난 남친이랑 밥먹다가 소리없는 방구 나오길래 손으로 방귀 모았다가 남친의 얼굴을 아 생각만 해도 더 나와 그건 아니야 그건 그건 하면 안되는 장난이야 그건 진짜 정념이 떨어질 수 있어 진짜 아무리 사랑해도 그거 한방에 정념이가 다 떨어질 수 있어 진짜로 그것도 밥먹다가 그랬으면 더 그건 아닌 것 같아 소리없는 방구가 나와가지고 냄새가 나는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얼굴에다 뿌리는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해도 생각만 해도 소름이다 밥먹고 있는데 방구를 손에 모아서 그걸 얼굴에 뿌린다니 랑아 랑아랑아 안녕하세요 오늘 대찐맛은 떡볶이를 먹으러 갈겁니다 대구하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떡볶이가 윤호견 할멧떡볶이 그리고 무떡볶이 정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좀 덜 유명한 유명하지 않은 그것보다는 여기도 40년 정통이고요 그리고 시장통 안에 있습니다 이 집은 맛보다는 가성비가 최고예요 만원으로 둘이 가서 거기 메뉴를 다 먹어 볼 수 있고 배 터지게 먹어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갈 곳은 방촌시장에 있는 떡볶이 집 방촌시장 떡볶이 동대구역 기준 도보로 1시간이고요 왕복 2시간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도착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방촌시장 초입입니다 방촌시장 안에 있는 방촌시장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약 40년 50년 정도 됐고요 가성비가 개쩌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나본데 우리 동네 동서시장만큼 한 사이즈 아닌가 아 여기야 방촌시장 원조 떡볶이 여기야 여기구나 첫집이구나 방촌시장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1인분 1500원 납작만두 1500원 군만두 1500원 김밥 3000원 튀김 2500원 주문을 하고 올게요 여러분 아까 메뉴판 보여드렸는데 떡볶이 1인분에 1500원이고요 납작만두 1인분에 1500원 고기만두 1인분에 1500원 김밥 2줄에 기본이 2줄이에요 2줄에 3000원 튀김 개당 500원 다섯종류밖에 없어요 2500원 그리고 무로댕 1인분 2000원 쿨피스랑 음료는 안먹을거니깐 무로댕 빼고 음료 빼고 다 시킬께요 그럼 얼마지? 여기는 계좌이체나 현찰밖에 안됩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만원이야 딱 만원이야? 진짜 딱 만원이네 오뎅 국물 가져왔어요 딱 만원이네 오뎅 빼고 음료 빼고 다 시키니까 딱 만원이야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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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게 만원치야 지금 앞에 있는게 만원치야 방송을 해서 많이 주는게 아니야 원래 이렇게 줘 자 여기가 방촌시장 떡볶이입니다 이게 군만두 그리고 납작만두 각각 1500원 그리고 떡볶이 1인분 1500원 그리고 김밥 기본 2줄 3000원 그리고 튀김 개당 500원씩 다섯종류 2500원 그리고 국물은 셀프 단무지는 달라 그래야 주시고요 찍어먹을 간장 이게 모든 구성이 만원이에요 여기 있는 메뉴 다 시킨거에요 무로댕 하고 음료 빼고 이렇게 하면 둘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 떡볶이가 1500원 짜리 떡볶이야 양 봐봐 김밥 맛도 맛있는데 난 가격이 너무 착하다 진짜 가격의 해자다 납작만두 납작만두는 싸먹어야 제맛입니다 떡 해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납작만두는 떡볶이에 싸먹어야 맛있어요 흰 게 없죠 이게 맨에 동부에요 이게 만원치야 음 나는 납작만두 떡볶이에 부어버리는거 별로야 싸먹는거 좋아해 양배추도 들어갖고 음 근데 이거를 먹으려고 대구로 놀러와서 먹기는 아니야 대구와서 맛집에 차단 되는 개념으로 와서 먹을 정도의 맛은 아니에요 전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나 동네 분들이라면 뭐 근데 동네 사람들은 미리 알겠지 여기 40년 됐다는데 튀김 좋으면 김밥튀김 오징어튀김 고추튀김 고구마튀김 계란튀김인가 김밥튀김 맛있어 어차피 떡볶이는 거기서 거기지 그 말 인정 근데 가격이 싸다는거 음 이거 전부에요 근데 김밥도 솔직히 뭐 막 든건 없어요 햄도 안들어간거 같은데 근데 이게 두줄에 3,000원 단무지 어묵 계란 시금치 우엉 당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건 군만두에요 음 음 그렇게 속이 실하진 않아요 1인분에 1,500원 짜리 군만두입니다 단 10개 되는 것 같아요 갯수는 그니깐 여기는 어떤 개념으로 먹으면 되냐면 평타 이상 음식을 먹고 싶고 돈이 부족하다 그럼 두 명이서 1,000원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1,000원으로 이렇게 어떻게 먹어 이 많은 양을 국물 푹 찍어서 음 이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징어 튀기 요새 한줄에 1,000원짜리 김밥이 어디있습니까 음 음 음 음 음 군만두 납작만두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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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분 1,500원 납작만두 1인분 1,500원 군만두 1인분 1,500원 김밥 2줄 기본 3,000원 튀김 5종류 2,500원 그러니까 튀김이 해자지 고추튀김 500원짜리가 어딨어 고추튀김 너무 맛있어 달걀튀김 달걀튀김 음 음 이건 고구마튀김 튀김 맛있어 맛있어 혹여나 여기 오실 분들 시장에서 청결 깔끔한 거 찾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바라시면 여기 와서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는 평타 이상인 맛에 가성비 하나 보고 오세요 깔끔한 거 바라고 오시면 안 돼요 납작만두가 대구에서 먹어야 되는 꼭 신미 중에 하나거든 이건 어디가나 있어요 대구 분실증은 납작만두가 안에 비어있어요 공갈 만두인데 아니요 저 떡볶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스타일은 애초에 엽떡 이런 게 아니고 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 있잖아요 옛날 학교에서 파는 거 국물 떡볶이 그런 거는 좀 좋아하고 엽떡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맛있어 납작만두 겁나 많이 준다 1,500원에 납작만두 한 20장 넘는 거 같은데 군만두는 한 10개 갖고 1,500원에 한 20장 넘는 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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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딱 가격 하나 보고 오시면 돼요 맛있어 맛있어 저녁에 분식시켜 먹는다고 브랜드 분식 말고 이런 국물 떡볶이 있잖아 학교 앞에서 파는 느낌 그런 거 먹어요 난 근데 이런 게 더 좋아서 엽떡 이런 것보다 떡볶이 살 진짜 많이 찌는데 이게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1위야 치킨 피자 이런 것보다 떡볶이 그리고 요새 떡볶이는 더 문제인 게 로제도 있고 안에 중국 단면도 들어가고 분모자도 들어가고 비엔나도 들어가고 옛날보다 칼로리가 더 이빨이지 트레이너들이 제일 먹지 말았으면 하는 음식 떡볶이 달고 짜고 맵고 창수화물 덩어리에 근데 그래서 맛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래서 맛있는 거지 근데 사장님이 몇 번씩 다 혼자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본 이유를 알겠네 이게 납작만두랑 국만두가 양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배부네 아 진짜 배부르다 말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었다 납작만두 너무 많이 먹었네 납작만두 20장 넘는 것 같은데 완전 개혜자다 여기 너무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잘 먹었어 분식을 이렇게까지 막 먹어본 적이 진짜 오랜만 나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엽떡보다 맛있었어 원래 엽떡 스타일을 안 좋아해요 막 잡다운 거 많이 들어간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국물떡볶이 합격 국물떡볶이 스타일이라 양배추나 좀 있고 대파나 좀 몇 개 있고 오늘 이렇게 방촌시장에 파는 방촌시장 떡볶이 총 만원 이 둘이 먹으면 배 터지는 구성 전 혼자 먹어서 남겼어요 좀 근데 배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너무 배붙이니까 걷기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아 너무 배불러서